침대 역시 딱딱하기 그지없는 나무침대 아니 여기서 배겨서 어찌 잔다요? 뜨개질 중심이에요 모든 게 이쯤 되면 가족들 사이 불만이 있을 뻔도 한데 무늬 중심 있죠 있죠 아따한 말을 흘리지 말고 좀 먹어 흘린다 내가 고만하세요 아따 밥 먹으면 괜찮네 이렇게 올리겠네 잡네 이렇게 포 별로 안 나네 우리 아들도 조심해서 먹어라 이리 봐라 좀 봐라 아 황활릿 아 황활릿 황활릿이 여기서 드세요 근데 여기서 꼭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도 좋은 데서 먹어야 되는데 딱 한 자리에서 그래서 맨날 불편해요 맨날 뭐라 하고 깔고 있어도 뜨개질 작품은 모셔야 되는 상전이다 상전 식사가 끝나고 여기가 제 방이구나 아 여기요? 예 남자방인데 얘. 아 남자방인데 아들 봐 아들 봐. 잠이 들면 백설공주가 꿈속에서 날아올 듯한 이곳이 바로 레이스 저 친구들이 알면 되게 약올립니다. 나이 스물다섯 이거 무슨 공주방도 공주방 나름이지. 학교 갔다 오면 바뀌어있고 학교 갔다 오면 뭐 플러스 되어있고. 아무 말도 안 하기 때문에 막 그냥 그러고 했어요.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싶던 것 같은데. 온 집안을 뜨개질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머니. 아주머니는 어쩌다 이런 대규모의 뜨개질을 하게 된 걸까. 남편이 그때 잘 그때 당시는 나가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으려 하니까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. 젊은 시절 가정에 소홀한 남편을 대신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아주머니.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오가는 틈을 타서 뜨개질을 시작하게 됐다는데. 힘든 시절 아주머니를 지탱하게 해준 건 바로 이 뜨개질이었다. 잡생각을 없애고 자유 시간을 많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. 이제 이렇게 그 대형화를 하니까는 거기 활용이 되더라고 그 시간. 이게 뭐 하염없이 해야 되니까. 보람도 있으시고요. 금방 끝나는 소품 대신 남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대형 작품을 뜨며. 아주머니는 힘든 세월을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. 보통 세월이 아니에요. 저는 보통 세월이 아니에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뭐 좀 철이 없었고. 아무래도 너무 뭐 고생을 많이 시켰는 것 같고. 보통 노력으로는 만들 수 없는 작품. 관리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는데. 저거 어떻게 세탁해요? 손 세탁. 일일이 손빨래하는 것은 물론. 쇠하얀 색을 되찾기 위해서 삶기까지. 협약제로 삶고. 여기서 끝이 아니다. 넣을 때도 또. 커튼 위에다 붓는 이것은. 아따. 툴.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머리같이 이쁘게. 모양이 안 나와요. 약간 힘이 생기게요. 빳빳하게. 까실까실하고 이렇게. 풀먹인 커튼을 말려주면. 그제서야 빨래 끝. 이 뜨개질 작품 전문가가 보기에는. 어떤 표현이 진짜. 처음 보실걸요. 전문가 수준이에요. 혼자 독학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좀 놀라운데. 조금만 실수를 해도 균형이 안 맞는데. 아주머니는 이 큰 규모를 뜨면서도. 자로 쟨 것처럼 정확하게. 정확해요 지금. 맞죠. 여태까지 헛살았다는 생각은 안 들어. 특 맛 나면 뜨개질 산매경인 아주머니. 이번엔 제작진을 위해서. 선물을 하나 해주겠다는데. 바로 카메라 손잡이와 렌즈 덮개. 예쁘다. 예쁘다. 마음 같아서는. 이 카텐을 하나 짜서 선물하고 싶은데. 그럼 우리 집이 1년 살아야 되는데. 할 수 있겠어요? 그럼요. 하나 될 것 같고. 진짜 예쁜데요. 예뻐요. 예뻐요? 네. 고맙습니다. 딱 맞아요. 목과 올리고 나이처럼 카메라도 금세 고와졌다. 뜨개질은 어떤 의미예요? 내 생에 전부죠. 뭐라고 얘기했고. 여자로서. 여자의 일생에서. 뭐 아메르트 최고 아니겠습니까? 그동안은 뜨개질로 어려움을 이겨냈다면. 앞으로는 뜨개질과 함께 쭉 행복하세요.